이산화. 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싶었소 이 돈 GOING은 언제나 너에게 GOING GOING 적어도 우리는 이제 킹의 게임이 뭔지 알아냈어 너희도 손가락이었잖아 우리 킹 손가락 아닌데? 아 킹 킹 킹 저희 킹이 게임이 궁금합니다 저도 킹이 게임이 궁금합니다 저희 게임 궁금해요 아 진짜 게임 아 진짜 열심히 할게요 나 진짜 열심히 명호야! 이번에서 F, E, F F, F 어떻게 말로 막아? 우리 팀에 말 있어 진짜 말 마이 그 6에 F 말 같아 조계미 약간 호위무사 같다 조계미 몰입도가 좋아 슈아 형 3, D 3, E D 인간말 이거 재밌다 이거 해리포터에서 진짜 재밌게 봤는데 형 마네킹도 움직여도 돼 왕을 숨겨 8, E 우지 숨긴 거 같은데 슈아 형 4, B 4, B 연필 그거 할 거 없나봐 왓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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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까기에서 할 거 없을 때 앞쪽 움직임이 차 누구야? 쿱스 형 아니야? 차? 어 맞아 왜? 나 어디로 가? 6C 어? 잠깐만 이렇게 안 돼 나는 룰을 몰라 가르쳐줘야 돼 6C 안 된다고? 왜? 룩은 직진 아니면 왼쪽 그거야 안 돼 이렇게 아 여기 잘못했어 이쪽 잘못했어 아 이거 헷갈려 여기 헷갈려 OK OK 디셔 누구야? 어 원우가 6C OK 6C 6C 슈아 형 어 원우 형 뭐겠다 원우 형 죽이자 OK Let's get it 게임 뭐야 신발 던지기 와 너 의외다 내 신발 던지기 던지기 Just let's get it Just Just 아 여기 여기서 하는 거야? 다 운이야 그래 다 운이야 진짜 다 운이야 이거 Let's go 한 번에 끝내자 OK 원우 원우 어? 원우 원우 어? 원우 원우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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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우와 우와 나 미끄러졌어 와 더웠어 더러웠어 자 여러분 이 통이 넘어지면 안 된대요 아니 왜 왜 갑자기 에이 아니 아니야 야 된다고 하셨어 왜 저희가 얘기를 이렇게 야 나 순간 감정으로 넘어지면 안 되는 건 뭔지 알 거 아니죠 뭔지 알 거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십니까 넘어지면 안 돼요 자 자 자 여러분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너 뭔데 자자자자 예의바른 아이돌이 됩시다 솔직히 말하면 저 신발이 들어가다가 넘어지면서 나오게 된다면 인정하는데 이건 그럼 넘어졌는데도 들어갔고 아 그치만 Lao 피지님의 말을 재미ぜ rocket 어떻게 생각하세요 넘어지는데 안 다 왔어요 아니야 뭐 그러면 두 분이 가혀가세요 가위바위보 직원 quota 아 괜찮아 괜찮아. 아니 못이라도 해둡아. 안 넘어갈 수 있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 아 잠깐 끊었다 가자 그러면. 아 이거 어려워.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한 번 더 해도 질 것 같다. 안 넘어지는구나. 간신히 안 넘어졌다 간신히. 이거 그러면은 이걸 한 칸 땡길까 얘들아? 한 칸만 땡길까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왜냐면 멀어서 이게 충격 때문에 넘어지는 것 같아. 그렇지. 지금 좋았어. 잘하고 있어. 아니 원우 잘해 이거. 와 넘어졌죠. 넘어트리면 안 돼. 끊었다 갈까요? 여기 고정하고 갈까요? 3번이면 인정? 야 슈아야 포물선을 그려서 들어와야 돼. 패널 높이 세게. 어 슈아 진짜 못하는구나. 어 미안하다. 괜찮아 괜찮아 뭐 있어 조슈아. 아이스였어 아이스였어. 원우 형 잘한다. 야 원우 진짜 잘해 왜 이렇게 잘해? 야 이거 뭐야. 자식 하자 자식. 자신감 자신감 자신감. 원우 형은 하던 대로 하면 돼. 오 됐다. 오 됐다. 누가 죽지마. 원우 감 좋아. 와 원우 형 진짜 너무 잘한다 이거. 자 자식 자식. 그냥 하늘 위로 넣을게. 아니 그냥 니 하고 싶은 대로 해. 좋아 좋아지고 있어 좋아지고 있어 맞혔어 맞혔어 맞혔어. 다육바닥에 튀기고 맞혔잖아 방금. 잘했어. 됐다. 왔다 왔다 자식 왔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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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근데 진짜 포물선은 좋았어. 오 근데 포물선은 좋았어. 오 포물선은. 할 수 있어 좋아야. 알겠어. 아 못해놨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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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야 이거는 이거는 지작진 분들 중에도 검은 세력이 있는데도 우리 이긴 거야. 멋있어 멋있어. 야 준아 우리 차례야. 원우야 킹 죽여. 갈게. 원우야 킹 죽여. 가자 가자. 야 우두야. 우두야 우. 우후. 전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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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서워 이거. 우지 형. 형 안 들어갔어 형 안 들어갔어. 아 꿈놨야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 떨려. 아. 으아. 식통. 나와라. 식통 식통. 아. coated makes a problem JOIN 잠시만요! 저.. 소원권 쓰도록 하겠습니다 원우의..이김을 제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원권!! 소원권 produces 완전 소론로 Driver 원우의 이김을 제가 가져가도록 하는.. 아예 승패를 바꾸는 건 아닌 것 같아. 오! 재도전 소환자! 재도전 일단 쓰자. 한 번 더 남았잖아. 잘했어 잘했어. 나이스 잘했어. 나이스야. 자 이렇게 해서 1대1! 1대1.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판은 저희가 이겨서 1대1! 네 1대1. 지금 하는.. 락판. 그럼 형이 좋아할래? 형이 좋아해요. 형이 해. 체스를 할 줄 몰라. 그럼 도겸아 너가 해. 내가 할게. 킹을? 킹 잘해야 돼. 형이 가고. 내가? 우지 손가락 진짜 잘 가라. 우지 손가락. 내가 그럼 살벌하게 공격할 수 있는 애로 가야지. 그럼 형이 뒤집을 하는 게 나아. 내가 그럼 저기 가서 회집고 올게. 형! 나 게임 바꿔야 될 것 같아. 귀여워. 자신감 붙었어. 난 이거.. 체질이야. 얘 너무 좋아. 너무 체질이야. 내가.. 단체 말고 다른 것만 보이면 진짜.. 단체가 우리가 쟤네한테 많이 딸릴 것 같아. 아.. 그래서 내가 단체로 할까? 그래서 단체로 할까? 나 지금 끝나는데? 단체로 할까? 버논아 게임 뭐였어? 기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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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너 뭐였지? 원래는 손가락 씨름. 어 내가 손가락 씨름. 너 신발 던져. 내가 신발 던질게. 와 그래 그래. 야야 대박이다. 아 형 잘하겠다. 형 잘하겠다. 오케이 오케이 가자. 우리는 바깥네. 어 쿱스랑. 킹이 쿱스 형인거야 그러면? 오 호시 쫄벽이네. 야 정환이 형이랑 나랑 또 대각선인데? 야 난 바로 숨어야 될 것 같은데? 야 바로.. 야 가위바위보 이기면 바로 끝나야 된대. 버논아. 어. 가위바위밍 이겨라. 도겸이가 이기면 원우가 바로 공격이야. 바로요? 지금 체크메이트야 바로 시작이. 형 좀 플레이 하다가 가. 그래. 바로 끝내지 마. 버논이가 이길 수도 있어 가위바위보. 도겸이가 이 그림을 못 보일 수도 있어. 어 어енти. 가위바위보 그래도 너 바로 끝내면 안 되겠지? 오 trillionилось. 이동형! 와 tkbrain! 나 바로 끝내면 안되겠지? 하면서 바로 끝나는 거 아니야? 바로 끝낼까? 그럴까? 아 쟤 바로 끝내도 대조나 할 거니까 니네 맘대로 해 한 판 더 하고 싶어? 진짜 소원권 아예 1차게 쓴다 아니 내가 이기고 싶어 오케이 우지 형 C7 여기 여기 여기? 아 여기는 A7이지 아 A7이야? A7 맨 위에 아니야? 형 여기 형 여기 맨 위에 C H라는 거 뭐야? 형 A7? 뭐라고? A7 A7? A A 아 저기네 저기네 아 여기네 7 A 아 A7이구나 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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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숫자도 영어로 말해줘 어? 숫자도 영어로 말해줘 어 테스트하냐? 오케이 베넨 형을 왼쪽으로 보내야 될 거 같은데? KING 1B 1B 야 이번 게임 좀 흥미진진한데 둘이 막 머리 싸움이 여기까지 보여 고민 고민하지마 BOY 승관이가 앞에 있는 디노를 잡아 또 부르네 하하하하 또 부르네 게임 뭐예요? 저요? 네 아 도겸이 게임 디노만 더 죽여주자 아니 승관이 게임은 다 약간 내가 자신 있는 게임으로 하네 승관이가 이게 왜 자신 있지? 그러게 저 잠시만요 이게 발이 닿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두 발 닿는 걸로? 네가 뛰어다 밟는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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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 밟는 순간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야ест 이 muddy는 동안 이겼어 오오오오오! 다시 그럼 팔으로 늘릴까요 팔까지 나는 놀라는 표지의 길 아 젓네 했는데 순간아 controlar 이겨야 돼 아 안되겠다 이거 벗어야겠다 너무 미끓일 텐데 야 양말도 벗어 양말도 벗어 양말도 벗어 아 이렇게까지 한다고 가지가지 한다고 이게 나 승관이랑 디노여서 그래 승관이 왜 이렇게 앙숙이 많아 민규랑 승관도 그거고 여기 넘어오면 안돼 예선 알겠지 아하하하 아하하하하 아하하하하 OST 이야 라 북상야 어이고 에허허허허허허허허 nächste 야 이거ету ELR 이게 치자치겠다 요즘 그 느낌 야 이거 벽에 붙었어 나 기록 안 된다고 할까봐 마지막 손도 안 짚었다 야 찍은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열심히 하니깐 너네 거의 공이었어 이렇게 아니 그렇게 열심히 했지 나 양탄자 탄 줄 알았잖아 승관이 그거 자려주세요 붕어있는 걸로 양탄자 타고 날아가는 거 응 나쁘다 진짜 날라갔어 이러고 지면 어떡해 1초 9일이야 승관아 윽 소리 나는데 밟고 날랐던 그 순간에 아무도 말 안 했어 내가 잘못 봤나 그나마 괜찮게 떨어져서 웃겼던거지 그나마 승관이가 엉덩이가 탄탄해가지고 디노야 조심해 디노가 이겨 무조건 응 무조건 디노가 이겨 9 몇이었어? 1.9 몇 끝! 끝! 이긴 거 같아 결과 결과 승관이가 이긴 거 같은데 누가 봐도 이겼는데? 누가 봐도 이겼어 왔어 밀어 야 괜찮아 너 승관아 너 양탄자 타고 날아갈 수 있어 불량을 줬어 우리가 게임을 줬지만 방송을 살렸어 불량을 줬지 우리가 불량을 줬지만 그래 승관아 이 게임을 살렸어 방송을 살렸다 고생했어 난 그냥 막는 거 시켜줘 막는 거 막는 거 그런 거 할게 진짜 저렇게 웃겨 넘어지기도 힘든데 와 진짜 웃기다 그냥 살아 하는 자체가 예능네 디노야 어 7H 와우 궁극한다 에스쿱스 에스쿱스 F8 F8 D8 어 호시 형 어 4A 아 처음에 두 칸 갈 수 있어 처음에 두 칸 갈 수 있어 처음에 두 칸 갈 수 있어 호시가 우지 잡으러 가야 돼 난 여기까지일 거 같아 우지 형 G1 G1 여기 있네 여기 G1 말 공격하러 가나 보다 G1이다 맨 끝 이렇게 돼? 우지 퀸이야 퀸 퀸 돼 대갔어 대갔어 민규 형 어 2E 나 직진하면 다 한 명 살릴 수 있대 너 살릴 사람 없잖아 호시 저기 앞에쯤 갈 때 나 보내줘 공격해서 손가락으로 다 잡아버릴게 오케이 마네킹 E5 오 마네킹 멋있다 호시 형 어 앞으로 한 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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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시 움직여 호시 움직여 마네킹 앞으로 한 칸 더 예 예 오 마네킹 신경전 근데 이거 왜 내가 하고 있지? 그럼 부탁해요 호시 형 어? 앞으로 한 칸 더 오케이 아 너무 견제하네 오케이 문준이 D6 D6라고? 여기 맞아 안 되는데? 아 미안해 D6 아니야 C6야 D8 형 뒤로 한 칸 우지 B6 아 오케이 도겸이 형 진짜 체스 좀 해봤구나 아 나를 옮겨야 되는구나 그럼 어 정환이 형 어 왼쪽으로 한 칸 어 나 움직일 생각 없니? 우지 B3 나? 어 어 좋은 선택이야 B3잖아 오케이 호시 형 어 세븐에이 아 아 잠만 가지 말래 가지 말래 가지 말래 얘기했잖아 그래 얘기했으니까 가 그냥 응 얘기했잖아 도겸아 호시 잡아갈게 준 형 세븐에이 호시 형 이기자 이겨야 돼 나 게임 뭐야 복불복 아 호시 형 이길 수 있어 호시 형 가자 저 친구 아 저 친구 계속 보내 아 이거 긴장해 왜 가면 돼? 어 왠지 호랑해 우와 우리itel never 호랑해 아 끝까지 한다 끝까지 한다 끝까지 한다 아 Tú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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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우. 나 끼업 할게 이제. von. 이제 공격적이어야 돼. 민규 형. 어. a b? a b를 어떡해. 못가. 왜? 나 bis숍인데? 아니야 룩이야 룩 나 규숍이야 아 룩 아 미안해 미안해 그건 잘못 말했어 캐슬 아 D8형이구나 D8형 저 끝으로 1자로 그냥 이건 명칭을 얘기해 쿱스 형 앞으로 한 칸 캐슬 어 7D 그럼 이거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아니야? 말 쓰는 게 어떨까 싶은데? 민규도 쓰고 오케이 쿱스 형 뒤로 한 칸 응 이제 민규도 가야 돼 이제 캐슬 어 7A 7A 있으면 뭐야? 그러니까 쟤 잡는 건데 말 있는데 준 형 나 준 형 준 형 게임해야지 게임 게임 뭐야? 명호 도겸이 게임이야 도겸이 게임? 야 도겸이 게임 오늘 핫하다 이겼다 이겼다 하기도 전에 이겼다 이게 뒷발이 사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또 어려울 수 있어 이렇게 시작해도 돼 준이 금 넘지 마요 어 아 진짜 저 기침을 젖혀야 돼 깜짝이야 감사합니다 진지할 일이야? 나이스 근데 옆에 팔 여기가 맞는데 아 근데 다 맞았어 넘었어 넘었어 어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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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이게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이 있었나봐 아 아쉽네 아 아쉽네 막판 대역전국 가자 알게 네 자 우주 형 어? 왕 옆으로 가 이리 와 좋아 퀸 퀸 퀸 퀸 퀸 퀸 퀸 퀸 형이랑 붙어야 돼 형이랑 붙어야 돼 아 나랑 붙는다고? 어 기억의 계단 아 원우 형이랑 기억의 계단 어려울 것 같은데 기억 아 나 기억이 안 좋은데 원우 형 이겨줘 이거 처음 하면 오히려 더 틀려 디노야 이게 한 번에 끝나야 될 것 같아 두 번 넘으면 못 뛰어 맞아 맞아 한 번에 해야 돼 네 어렵다 아 어렵다 괜찮아 유추해내 분명 한 번은 안 될 것 같아 오케이 디노부터 가자 그냥 틀려도 돼 틀려도 돼 시간을 줘 이렇게 너무 뒤에 거를 외우려고 하다 보면 앞에 거를 다 까먹어 앞에 거를 다 까먹어버려 디노야 이게 시간을 줘 여러분 다 뭐 생각하고 움직여 지적을 만들 수도 있어 만들 수도 있어 하나 천천히 어 그러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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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와 디노 여기서 아무 말도 하자 어 끝났다 이제 나도 모르겠다 아니야 디노야 근데 어차피 네가 여기서 이겨도 우지가 나 공격하면은 끝나게 사기를 완전 떨어뜨리네 솔직히 인정한 인정한 초치기 사기를 확 떨어뜨리네 초치기 초치기 아 이건데 어 이거 제한 시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맞다 어 아 씁 오케이 원혜야 하 마지막 길이 기억이 안 나 시작 원혜야 어 뭐야 아 부른 거야 아 그냥 부른 거야 그냥 부른 거야 그냥 부른 거야 부르면 안 돼? 오 땡이야 땡이야 땡이야? 와 나도 지금 앞부분은 기억나는데 뒷부분 기억 안 난다 와 잘해 잘한다 저거를 보는 거랑 밑에를 보면은 또 기억이 안 난다 좋아 된다? 아 잠깐만 뭐였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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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데 말 봐 오케이 오케이 까먹은 거지? 괜찮아 괜찮아 와 근데 둘 다 직접 잠깐 멋있다 어 진호야 할 수 있어 망설이지 마 아 망설이지 마 그래 빨리 해 틀려도 돼 그렇지 우와 틀리지 마 틀려도 돼 와 잘 기억이 못해 망설이지 마 망설이지 마 자 거기서 어떻게 할 거야 이거 틀려도 돼 아까도 여기였어 여기로 빠져나가는 거야 응 그렇지 여기로 빠져나가는 건데 마지막에 우리도 기어 안 나 그냥 아무도 기어 안 나 이게 두 개가 붙어 있었고 여기였던 거 같은데 가보고 아니면 어느가 이기는 거지 니가 오래 숨을 수 있어 저 형 까먹어 그래 까먹어 아니 지금 기억이 안 나 아 이거 같은데 아 이거 그냥 봐봐 아 빨리 가 아 아니잖아 아 자자자자자자자 원우 형 그대로 가 그대로 아 원우 형 잘할 거 같은데 못하네 김호야 거기 거기서 계속 해봐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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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잘했어 잘했어 여기가 지레바시다 원우 형 느낌으로 가 네 느낌으로 가 오케이 와 여기도 땡이야 아니야 아니야 저 안 봐 안 봐야 돼 안 봐야 돼 안 봐야 돼 그럼 얘 여기서 끝나요 오 디노 보는 게 디노가 유리한데 그렇지 디노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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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안 받네요 바쁘어 넌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엄마 그래 야 잘 모르겠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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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그것까지 할까봐 해 해 디노야 아 이거 아니야? 와 왔다 가자 가자 어? 오잉? 어? 뭐야 뭐야 뭐해 이거 지금 무서운 거 아 설마 반대쪽인가? 조용히 어? 내가 조용히 해 어? 너 진짜 왜 미쳤나 봐 아 미쳤나 봐 아 뭐해 갑자기 아 뭐해 야 기회를 야 방송 분야 야 기회를 야 방송 분야 와 여기 여기 무슨 러메이가 아니에요 얘네 얘네 왜 이래 따따 맨몰칼만이 맞혀야 할까 따따 따따 따 여기 세 볼 텐데 그러니까 너네 대단하다 퍼보 아 안 밟은 데를 밟아봐 그래 여기 안 밟았지 밟았지 밟은 데 밟아보면 어디든 나올거야 야 네 맘대로 해 그냥 아휴 땡 방금 디노가 갔잖아 이리로 갔어? 원혜야 너 디노한테 안 보지? 너 졸리냐? 나 지금 내가 길 만지고 있어 안 밟아본 곳 아 빨리 걸어봐 아 미치겠네 너 여기니? 네 맞아요 아 아니잖아 아니잖아 어디야 아 진짜 답답해 답답해 나왔다 답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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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자 여기서 그래 원혜야 진짜 최고야 너무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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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을 때 멋있어 너무 멋있는 나만의 그대 바로 갈게 끝났 손가락 힘 괜찮아? 정 정완이 형도 나쁘지 않아 정완이 형 이거 잘할 것 같은데 3세판인가요? 3판 2승 자 우지가 이기면 스킬이다 나는 관절을 사용하지 이 형 손가락이 트게 해가지고 타이거의 스킬 타이거의 스킬 타이거의 스킬 타이거의 스킬 타이거의 스킬 와 괴물이다 타이거의 스킬 쓰는데 와 잡을 수가 없어 야 이거 야 이게 뭐예요 형 상대를 잘못 뻗었는데 우리 이거 어떻게 이겨 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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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으로 타이거의 스킬 타이거의 스킬 아 진짜 1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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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집에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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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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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너무 손이 땀이 땀이 많구요 야 그래 스킬이야 자 왼쪽 손가락 진짜 길다 양쪽이 다 돼 심지어 진짜 길다 나랑 해볼래? 준비 시작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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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너무 많아 이게 자꾸 땀 때문에 놓쳐져 타이팔 팔 좀 재정비하구요 네 어 땀이 와 긴장돼구나 아 이게 뭔데 이거 저살이 져도 되거든 원래 그런거 이겨줘 팀을 위해서 그게 세븐틴 승부욕이지 시 세븐틴 승부욕 이는걸로 할게요 준비 시작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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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내가 잡았어 야 이거 내가 잡은거 아니야 처음엔 내가 잡았었지 형이 잡았는데 이게 뒤집대였나요 이렇게 됐어 서로가 손이 너무 길어가지고 꺾여서 같이 잡아 이렇게 잡은건 어떻게 되는거야 그러면 이제 무슨 무슨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양보 없어 인생에 열심히 안 하는 건 없어. 시작! 모든 걸 최선을 다하는 게 세븐틴이에요. 시작! 잠깐만 이거 빼는 건 돼 안 돼. 안 돼. 안 되지? 좀 더 붙이자. 어? 방금 빼지 않았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킹을 잡은 걸 보여줘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킹을 잡아먹자. 자 우재야. 잡아먹어 킹을. 먹어먹어. 먹어야 돼? 뭐 어떻게 해야 하나? 귀여웠어 귀여웠어. 저희가 킹 이겼으니까 저희 팀이 2대1로 이긴 거 맞나요? 그러면 이제 제가 남은 소원권을 쓸게요. 어떻게? 옛날에 깡촌차기 한 거를 제가 도겸이랑 멤버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뭐예요 그게? 이쪽으로 오면 돼요. 소원으로 그러면 난 진 거야 지금. 이긴 거야. 그럼 저희는 무단 그 때 노래방으로 해가지고 저희 고기 먹으러 갈까요? 나는 쟤 빼고 싶어. 짜증나. 뭐 쓰면 써. 근데 도겸아 나도 노래방 소원권 있다. 그러면 형 협상하자. 어떻게 할까? 나 그냥 이럴로 껴줘. 어 껴줘. 너 여길 온다고 해. 형 너 저리로 간다 해. 저절로 소원권 쓰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저도 삼겹살. 자 지금 노래방 소원권을 삼겹살로 쓴 사람이 지금 도겸 혹시 있는 거예요. 카운터 해주세요. 자 여기 혹시 노래방 소원권 있었던 사람 있나요? 쓰시겠습니까? 아니요. 오 찾으세요. 사먹을 돈이 있다. 좀 다른 분들. 나는 없어. 근데 그 저 저 저. 저 사비 보태서. 그거는 개인적으로 네가 가서 옆자리에서 너 근데. 옆자리에서. 나 혼자서 고기 꾸면서? 오늘 원우 형의 날이었으니까. 형이 마무리로. 오늘 저의 콘텐츠의 날에 제가 이기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쿱스 형 일도 한번 해주세요. 처음 복귀. 아 그래요. 쿱스 형 첫 복귀 방송인데 다 같이 이렇게 게임을 즐겨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결국엔 이겼네요. 우리 다. 정한이 형이 진짜 잘해줬어. 나 진짜. 나는. 형이 진짜 잘해줬어. 인생은. 간만에 다 같이 고잉 세븐틴하고 끝날까? 그럴까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 또 이제 우리 쿱스 형까지. 네 세븐틴에서. 네 다 모였으니까. 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우리 캐럿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생 영국 같은. 쉰토브릭.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아사대. 세븐틴. 감사합니다. 고잉 세븐틴. Let's get it.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코인 세븐틴. 네. 저 그리고. 노래방 수원권으로. 이거를 콘텐츠로 만들고. 구경하는 걸로. 수원권을 써도 되나요? 됐다. 야.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그걸 이렇게 써도 돼? 어 이거 내 수원권이니까. 수원권으로. 수원권으로. 그 촬영 안 가도 되나요? 근데 그거는 촬영 안 가는 거 할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촬영에 다 임한다고 말을 했었잖아. 그치 그치. 우리가. 이 촬영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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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 여기까지 갔어요. 삼겹살 먹방까지 갔어요. 진짜 못 먹는 거예요. 끝나도 못 먹어. 지금 저녁 그. 먹집. 아니. 고기. 왜. 악감정이 있어. 우리 같은 팀이야. 우리 지금 뭐하는 거야. 난 그날부터 다이어트한다. 그거 불법이야 인마. 이거를 콘텐츠로 그냥 만들면 어떤가 해서. 소원권을. 소원을 그냥 그걸로 쓰는 거죠. 소원을. 저희가 삼겹살 맛있게 먹는 거를. 지켜보면서 리액션하는. 콘텐츠로 저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아주 그냥 사람 하나. 안 붙잡아 먹어서. 안달라. 이제 몇 개만. 이제 몇 개만. 나 이제 없어. 이제 민규 밖에 없어. 민규이랑 우지영 하나 남았어. 예. 나도 하나 남았어. 노래방 소원권 그거 안 쓴 사람. 아무튼. 소원권이 많이 줄어들었다. 제가 보기에는 고기 세븐틴 다음 년도에 뭐 또 하게 된다면. 소원권은 아예 없는 거예요. 아 이거 하면 진짜. 오기 세븐틴이다. 네. 고기 세븐틴. 고기 세븐틴. 고기 세븐틴. 고기 세븐틴. 고기 세븐틴. 고기 세븐틴. 고기 세븐틴.